이 사람은 기다 저 사람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황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증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거 이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보통 그런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그 이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결국은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원본 내놔라 그럼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동양대 그 표창장을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인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재판부가 또 지적을 했어요 어떤 거죠 왜 아들 정경심 교수의 그 아들 동양대 수료증이 있어요 그 수료증에서 오려낸 그 총장의 직인 파일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정경심 교수 피씨에서 나온 거예요 6개월 된 사건입니다 표창장 가지고 처음 기소였을 때는 그보다 더 됐죠 구 지난해 9월이었으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그러면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건일까요? 지금 어쨌든 물어보신 부분은 뭐가 되냐면 원래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고 그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 하드디스크에서는 직인판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식적으로 발부를 받아서 압수를 했던 PC였고 하드디스크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휴게실처럼 쓰이는 공간에 있었던 컴퓨터가 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영장에 포함해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그냥 임의 제출을 임의 제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또 받은 거예요 지금 정경심 교수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경심 교수 컴퓨터로 가면서 정경심 교수가 아닌 그냥 조교로부터 그냥 임의로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안에 검찰에서는 총장님 직인 파일이라는 파일이 들어있다고 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재판에서 다뤄줘야 되는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낸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내겠다고 하는데 이 변호인 측에서는 아예 쓸 수도 없는 증거라고 다투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판사는 궁금하니까 재판장은 그럼 그 직인 파일은 도대체 왜 거기 들어있는지 좀 의견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해명을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지적이 나온 거고요 저는 그게 공서장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돼 있는데 이런 세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표창장을 위조하면서 위조하는 사람이 그걸 파일 이름을 총장님 직인 파일이라고 만들어보면서 위조를 했다라는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부터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PC의 증거 능력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건 앞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 제출을 했다고 해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해서 증거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휴게실에 있던 그런 PC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PC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직원과 함께 사용을 했다면 그 직원이 누군지 그리고 또 누가 거기다가 그런 파일을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은 좀 밝혀져야 되겠죠 발견된 건 잘 아시다시피 아랫부분 전체죠 이거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 이름하고 이게 같이 있는 것을 지금 갖다 했다라는 것이 주장이었는데 이것도 이미 지금 그간의 허위 사실을 통한 언론 플레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공소 사실을 통해서 가장 지금 허점을 가지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그럼 이 표창장 용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진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표창장을 찍은 사진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는 용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은박이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설명도 못하고 공소 사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두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 과연 입증 책임을 사수과 증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느냐 그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PC의 위법 수집 증거다 증거능력을 얘기하는데요 그거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은 그냥 위법하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위법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휴게소에 보관된 PC였어요 소유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관리자는 조교였다고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 PC가 누구 거지 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퇴직한 교수님이 그 전 조교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퇴직한 교수님 거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계속 그냥 하든지 아니면 연락해서 돌려주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주인을 그 휴게소라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에서 보통 그걸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로 그냥 제출해 주면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의 제출할 때 그 대상자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던 자가 임의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주면 그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에서 그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 이러고 법정에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이쪽에서는 소유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지 않았는데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검찰에 여기에 사실 검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하면 그렇고요 그건 입장 차가 틀린 거예요 네 저는 사실 틀린 거예요 입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된다고 보죠 검찰의 입장은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이 표창장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왜 검찰에서 위조됐다고 확신을 가졌냐면 보면 이 기간이 있잖아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2010년 12월 1일에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학교에 부임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봉사학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간이 일단 엄마가 그렇게 위조로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잊지도 않은 날짜로 2012년 9월 7일 2012년 9월 7일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이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한 명이어서 폐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하는데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그다음에 여기 어학교육원 제 이렇게 호가 나오잖아요 보통 표창장에는 이런 숫자가 나와요 남바가 그런데 어학교육원 이렇게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총장이 주는 표창장에는 그래서 이게 위조됐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